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9페이지 제2장 급수설비편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수설비 파트는 문제의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4회 때 같은 경우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정도로 출제되는 파트였는데 앞전 24회 시험만 4문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니까 정확히 우리가 풀어두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페이지 229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의 정합 방법 중에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철분이나 암모니아 이런 항하수소 이런 가스들을 유해가스를 제거나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폭기법이죠. 그래서 5번 폭기법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법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폭기법 쪽하고 그다음에 약품침전법은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약품침전법은 보통 이거죠. 침전법 중에 급속침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마나 홍수가 되면 물에 흙탕물이 되겠죠. 그러면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다랑 부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응집제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침전법이죠. 그래서 항산반토 보통 항산알루미늄이라 칭하죠. 이것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부분이 약품침전법이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바로 폭기법이죠. 물을 공기 중에 뿜어져서 보통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보통 용해성철은 여가에서 글러지지 않죠.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적인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서 여가에서 글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철성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유해가스 발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폭기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1번 질문에 위생기구의 급수부하 단위는 세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급수부하 단위가 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수부하 단위가 되든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둘 다 세명기예요. 기준은 세명기가 급부하 단위 기준의 얘가 1이 되겠고 이 양으로 예를 들어서 급수든 배수든 그 양을 이걸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물의 경도를 나타내죠.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지표는 마그네슘이 아니죠. 물 속에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나트륨이든 다양한 것들이 화합이 되어있죠. 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CaCO3가 됩니다.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일반적인 음용수의 정수법은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근법이 있겠죠. 그리고 4번에 주택이 사무소 건물의 자병수 비율. 그래서 보통 자병수는 잡단 용도로 사용되는 물이죠.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세면하는 이런 용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병수라는 개념은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이나 살수용, 공저용 이런 용도로 사용된 것을 자병수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은 자병수 비율이 높고 호텔이나 병원의 같은 경우는 음용수 비율이 높은 건물이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상수도 공급수정수는 치도정 송배급이죠. 그래서 치수장에서 치수를 하고 치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 하죠. 정수장에서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를 통해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하죠.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나누어서 공급해주는 배수를 하고 건물로 급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다음 기구의 필요급수함이 가장 큰 것 해가지고 하죠. 먼저 1번에 샤워기 있습니다.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이죠. 0.07메가파스칼이 바로 70킬로파스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싱크가정용의 경우는 0.05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바로 55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명기도 동일하죠. 세명기. 세명기도 0.05메가파스칼, 55킬로파스칼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대변기, 세정벨버죠. 세정벨버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100킬로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용 욕조도 동일하게 0.05메가파스칼, 55킬로파스칼이 되었고 가장 큰 것은 현재 4번에 대변기, 세정벨버가 됩니다. 그런데 샤워기가 조건이 나오면 틀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식이든 온도감지식, 혼용이든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0.13메가파스칼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도는 천, 주의할 것은 문제의 뭐다? 수돗물이라 주어졌어요. 수돗물, 수돗물에 대해서 푸는 거에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돗물이죠. 보통 조건이 안 주어지면 경도는 천이 기준이지만 수돗물이 주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수돗물일 때는 얼마다? 경도는 바로 300이죠. 300 개념이죠. 300mg per litre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거 이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수돗물이라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수가 주어지면 그때는 1200까지가 되죠. 그리고 납은 0.001이죠. 그리고 수원 0.001 개념이고 동이 1이고 아연이 3입니다. 그런데 아연은 3이지만 철은이죠. 철은 0.3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아연은 3이지만 아연이 10배 많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은 0.3이라는 것은 적죠. 그래서 제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기법을 우리가 하는 거죠. 철성분제계에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고 그 외에 우리가 탁도라든지 탁도는 1NTU 기준 잡는데 수돗물은 0.5NTU가 되겠죠. 그리고 색도는 5도가 되겠고 정발 잔여물 500입니다. 그리고 염소위는 25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소소독을 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측정되죠. 잔류염소는 4 기준이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수도 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놨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수설비는 추가로 부속이나 기구를 장착하지 않고도 물을 저어갈 수 있는 게 절수설비예요. 그런 반면에 기기는 장착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절수기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보시면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 해놨죠. 그러면 이것은 절수설비 개념이 됩니다. 장착을 하면 절수기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니은 절수용 수도꼭지의 공급수압이 98kPa에서 최대 토수용이 분당 6L 이하인 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중용일 때는 예민해.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는 오리대에 공중이 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아끼죠. 그래서 더 줄이라는 건데 5L 이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것은 절수용 대변기에 대해서 해놨죠. 자, 절수용 대변기는 6L죠. 그래서 디것은 X입니다. 6L 이하가 돼야 돼요. 6L 이하가 돼야 돼요. 6L 이하. 자, 그리고 소변기는 2L 이하가 되죠. 기본적인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L 이하가 돼. 3L에서 틀렸으면 2L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겠으니까 이것은 알아두실 것이 여러분도 이거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 ㄱ은 옳죠. 그리고 니은이 옳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ㄱ, 니은이 옳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수도 법령상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대변기의 절수등급 1등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기는 6L 이하가 절수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절수용은 그럼 6L라는 것은 등급이 제일 많이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6L가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낮아져야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L는 기본적으로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용 대변기의 1등급하고 2등급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이 적어야지 1등급이 되죠. 그러면 6L 기준은 이겁니다. 6L 이하가 되는 것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얘가 5L, 얘는 4L 기준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기의 2L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변기는 이렇게 가주면 돼요. 대변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변기의 경우는 1등급이 이거죠. 2L 기준은 이겁니다. 3등급이 되는 거예요. 3등급. 그러면 보통 그러면 2등급은 3등급으로 적었죠. 그러면 이게 1L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0.6L가 됩니다. 0.6L. 이것이 1등급 개념이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급수배관의 강경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들이 하나죠. 그래서 급수강경결정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바로 강균등포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마찰지항선두에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급수부하단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관 연결강경에서 강경결정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억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해당이 되어 강균등표 있죠. 7번에 니은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마찰지항선두 D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리얼은 아니죠. 이거는 배수가 되죠. 기구배수부하단위라고 해놨죠. 그래서 배수부하단위는 그래서 급수부하단위가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근만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대비해서 기구관 연결간의 강경이안결정 방법에서 좀 정리하실 것은 자, 이겁니다. 자, 보통 이 대변기, 이 세정밸브를 사용했을 때 급수관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보통 세정밸브를 사용했을 때 이제 급수강경은 25mm 이상이 돼야 돼요. 25mm 이상의 강경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기, 세정댕크, 세정댕크 방식일 때는 이때 급수강경은 두 가지입니다. 최소 10m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하고 15m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피스식일 때는 15mm 이상의 일체형입니다. 그러면 대변기하고 물탱크가 일체로 제약된 원피스식, 사이폰 볼텍스식 대변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1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고가탱크 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간지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에 관계가 없는 것이네가 나죠. 당연히 국부저항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간의 흐름은 권장유속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동시 사용, 유량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5번에 기구급수 부하 단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시수본관의 최저압력은 고가탱크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본관의 최저압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보통 수도 직결 방식일 때는 고려하겠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가탱크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고려할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에 급수 설비 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에나 하죠. 먼저 1번에 사용 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동에 원활한 수압이 유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정벨브 방식은 0.1메가파스칼 그리고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 세면기는 0.055메가파스칼 이런 기준이 필요하죠. 수압이 필요하죠. 그리고 2번에 급수 계통의 워트해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위생기구가 재기능을 받을 수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4번에 음료수의 오수의 침입이나 영유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단관식, 복관식 중 적절한 배관 방식을 채택한다. 그래서 9번에 5번은 틀렸죠. 급수 쪽에서는 복관식 개념이, 순환식 개념이 설계가 안 돼요. 이 자체가 없죠. 복관식, 순환식은 뜨거운 물하고 관련되었을 때 있는 겁니다. 급탕이나 온수난방과 같이 뜨거운 물을 보내주고 리턴 되돌리는 순환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급수 쪽에는 복관 자체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제2절 급수방식 등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건물 내의 급수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오죠. 자 먼저 1번에 고가수조방식이라면 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라든지 정전시 일정양의 급수가 가능하죠. 자 단수가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물을 공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하저수조 물량하고 고가수조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이 돼서 비상전원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펌프가 가동해서 고가수조로 물을 포올릴 수 없겠죠. 그러면 고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의 진미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의 급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직접 상향 공급해 주니까 기계신에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얘는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시는 안 돼요. 얘는 물탱크 저장하는 탱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하죠. 왜?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하지만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비와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할 수가 없죠. 양수 펌프도 없죠. 물탱크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용은 싸죠. 그리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은 변합니다.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이 수압이 일정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부스터 펌프에 대한 가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5번에 고가수조 방식은 타 방식이 상당히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다 해서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고가수조 방식이고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급수압 변동은 가장 적은 방식이 고가수조가 되겠죠. 그래서 5번 개념이 문장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은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급수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수 시에도 일정량 되고 정전 시에도 일정량에 급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도 꼭지 토출 압력이 변동하는 것은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이죠. 그래서 2번 문제 2번은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되고 그런데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는 지하저수조에 물을 양수펌프로 포올려서 고가수조에서 자유낙하에 한 압력수도, 높이의 자유압력수도만큼만 수압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 크죠.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고가 탱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가 탱크 수이면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이 정해져요. 자유낙하시켜서 그 압력수도만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층부는 수압이 적고 저층부, 하층부가 수압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의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압력하고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해서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가급수 방식, 부스터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놨습니다. 먼저 1번에 급수량에 따라서 펌프의 대수를 제하는 정속 방식 개념이고 회전수 제하는 변속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에 상향급수 방식으로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부하 설계와 기기의 선정이 적절한 것에 에너지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일일이 펌프로 가동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부스터 펌프 방식의 고가 탱크를 병용해 사용한 건 아니죠. 얘는 탱크가 없는 방식이에요. 고가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로 설치하는 것은 바로 압력 탱크를 보완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고가 탱크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 중 펌프 직송 방식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놨습니다. 먼저 1번에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수도 직결 방식이 소규모 건물에 직접 사용하죠. 그리고 2번 밀폐 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서 압력을 올린 후에 공급. 이거는 압력 탱크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도로에 있는 수도 본관에서 수도 인위관을 연결해서 건물 내의 피로계수에 직접 급수하는 이것도 수도 직결 방식이 되겠네요. 3번 그리고 4번 저수저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 수수로 양수하고 여기에 급수관을 통해 건물의 피로계수에 급수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펌프로 고가 수수로 양수해 주고 급수관을 통해서 건물의 피로계수에 공급하는 것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급수관 내의 압력 위량을 탐지해서 펌프의 대수를 제하는 정속 방식과 이거는 5번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펌프 직송 방식이 되는 거죠. 또는 펌프 직송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 그래서 4번은 고가 수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1번에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 실미 옥상 탱크가 불편함으로써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죠. 얘는 물을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면 급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번에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시 저수 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우리가 있으므로서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4번에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 정지 시 급수압력의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펌프 가동할 때하고 가동 중돼서 할 때 공급량이 달라지니까 수압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상전원 사용 시 제외하고는 정전시는 급수가 불가능해요. 얘는 펌프가 가동해야 되니까 펌프를 가동해서 공급해 줘야 되니까 정전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시는 지하저수조 용량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OXX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급수압 변동은 적은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 간의 공급 압력의 급수 방치로 주로 대규모 건물 및 고층 건물에 사용한다 해서 OXX죠. 얘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얘는 소규모 건물에 사용하는 주택 같은 소규모 건물에 사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대규모 건물에 공급하려고 하면 수도 본관의 압력이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수도 본관의 압력에 견디더라. 만약에 본관을 제작을 했다 치더라도 올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제 벨벌 이런 것도 다 거기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어디에 터집니다. 사고 굉장히 심하게 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펌퍼 직송 방식은 기계실 내의 저수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고가수조 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의 양수에서 하향식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고가수조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향급수죠. 수도 직결 방식이나 압력 탱크 방식이나 부스트 방식이죠. 펌퍼 직송. 이것은 상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향은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그리고 4번의 수도 직결 방식은 건물에 정전시는 급수가 불가하여 정전하고는 관계없죠. 얘는 펌퍼가 가동해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죠.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는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을 해 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수도 직결 계통의 수합시험 배관의 제재부의 수합기능.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은 1메가 파스칼이죠. 1메가 파스칼. 그러면 옛날 기준으로 키로, 이거는 SI 단위는 이거고, 공학 단위기에는 이거 되겠죠. 10kg 퍼제곱 센치. 가거 단위는 이거고, 가거 단위는 이거고. 그래서 5번 지문도 X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가 탱크에서 내려오는 급수관은 그런 데는 우리 7.5, 0.75메가 파스칼로 하지만 수도 직결 방식은 이 기준을 따라가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주택용 급수 배관 내의 유속은 4메다 세크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최대치는 기본적으로 3메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건 2메다 세크 초닥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치하고 바람직한 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용 급수 배관의 유속은 2메다 세크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대치는 3입니다. 최대치는. 최대치는 이외에 최대. 최대 유속은 이거지만 바람직한 개념은 2메다 세크 초닥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하층 저수저에서 옥상 고가수저 양수할 때 펌프의 실향정은 제로가 되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실향정 개념이라는 것은 허빅양정 보라서마다 토출양정 허빅양정을 제로로 만들 수는 있지만 토출양정이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신 이것은 두 개를 합한 것이 실향정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계 구성이 동일한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죠.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압력은 낮을수록 그리고 흡입 강경이 작을수록 해전 속도가 빠를 때 우리가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가수저 방식은 압력수저 방식에서 수압 변동이 심하다 해서 됐죠. 자 수압 변동이 심한 방식은 압력수저 방식이고 고가수저 방식 수압이 가장 일정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수도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됐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전 시에는 물 공급을 할 수 있죠. 물 공급을 할 수 없을 때는 단수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고층 건물에서 급수설비 조닝 하는 이유 해놨죠. 자 급수설비 조닝 이유는 가장 주된 목적이 급수압력에 균등하죠. 급수압력에 균등한 이것이 주된 목적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워테마 숙격작용 방지죠. 워테마 숙격작용 방지나 아니면 이런 부속품 파손 방지 줄인다는 거죠. 이런 개념상 우리가 급수조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는 조닝 이유는 2번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고층 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에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있는 것이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걸 기억하면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엔탈피는 관계가 없죠. 소드 습격, 캐피테이션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4번에 숙격작용이 되죠. 숙격작용. 그래서 4번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40페이지 펌퍼 펌퍼 쪽은 최근에 시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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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